하기스 디스커버리 연구소 김하엘 아기의 현대무용 능력과 그에 꼭 맞는 기저귀 연구 슬기가 주목하는 최연소 현대무용가 김하엘 아기의 공연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샘 걱정 없이 자신있게 머리를 돌려 손끝으로 연결시키는 춤사위가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닿을 듯 말듯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가 김하엘 아기의 온몸을 통해 표현되고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온몸을 자유자재로 늘려 무용을 펼치는 비결 하기스 매직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군요. 편안하게 감싸주는 매직 샘방지 밴드로 마음껏 움직여도 세지 않고 편안한 다리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훌륭한 관찰 영상을 보내준 하기스 나양란 연구원에게 가기 가능성의 연구결과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